이거 지금 꿈이냐 생신이냐 싶어요. 이거 저 꿈이 아니죠? 이거 말이죠. 김동현. 슛. 또 김동현. 위험해요. 김동현. 동현이 형 방금 칭찬하면 안 돼. 김동현. 방금 칭찬. 이게 뭐야. 생일 TK를 찍었어요. PK인가요? 왜요? TK를 찍었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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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K라고? No, no, no. A1C0. Yeah, no. 아, 이걸로 포켓둬. 시리. 시리, 이거 파울. 이번에 지금 이재희 선수가 헤비카랑 슛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재희 선수의 몸을 건드리면서 헬트킥을 지금 찍었습니다. 아, 남은 시간 1분 정도도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이게. 김동현 파이팅! 깔끔하게 끝나는 건데. 형, 자신 있게 또. 괜찮아, 김동현. 맛있어. 완전 나올 것 같아. 완전 나올 것 같아. 형, 자신인발. 자신인발 차, 자신인발. 마지막 기회예요, 이거. 자, 동점 골이 나오느냐. 김동현 선수 한번 믿어봐야죠. 김도현 선수. 김동현 선수. 김동현 선수. 김동현 선수. 자, 김동현 선수 맞습니까? 골입니다. 골입니다. 동점 골입니다. 가자 가자. 결국 3대 3. 진짜 극적으로 우리가 막을 거 다 막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경기가 끝납니다. 종현아 괜찮아. 벤져스 괜찮아 어깨 펴. 야 골은 제대로 놓고 3점은 다 5시로 먹으면. 어쩌다 벤져스와 독일 축구 유학생들의 대결 3대3 동점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너무 아쉽습니다. 김정보 기뻐가 다 미친 슈퍼 세이브 이후에 너무나도 아쉬워. 본인도 너무 아쉬워할 건데.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정말 저희도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뭉찬 1,2,3 토탈 합쳐서. 정말 제일 아까운 경기고요. 제일 통탄할 경기입니다. 1분을 남겨놓고 우리가 패널티킹을 내주는 바람에요. 종현이 형.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아깝다. 깔끔하게 웃을 수 있었는데. 깔끔하게 웃을 수 있었는데. 경기를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일단 너무 재미있게 봤고요. 아쉽게도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비키게 돼서. 저 또한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 총 다 봤을 때 너무 잘해줘서 재미있게 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감동적인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준희 선수가 계속 안 풀리다가. 마지막 골을 오늘 가르쳐준 칩슛으로.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보시면 아실 텐데. 많이 좋아하셨군요. 많이 좋아했습니다. 솔직히 전 이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우리 팀이 오늘 잘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시크하기로 소문난 안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우리 팀이 잘했습니다. 잘했어 진짜. 정우영 선수가 오늘 정말 최고로 잘한 선수에게는. 선물을 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유니폼과 그리고 축구화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마음의 결정 하셨습니까? 아 있습니까? 결정하기 쉬웠습니까? 아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죠 어려웠죠. 4명. 4명이에요? 일단 4명이 누구였는지. 4명 후보 들어옵니다. 일단 골 넣으신다. 유현규 두 골 넣었죠. 이준희. 이준희. 아 역시. 현석입니다. 강현석. 아 김남일의 작품 아닙니까? 동현이 형이랑. 김동현도 있어요? 네. 아 김동현도 있습니다. 김동현도 있어요. 지진 않았으니까 일단. 그리고 이제. 하명도. 하명도 누구? 감독님. 아 이거는 뭐 찔러서 지금 옆구리 찔러서. 옆에서 혹시 찔렀습니까? 네. 고맙다는 말밖에 안 했습니다. 용검술 용검술. 자 감독님은 안 되고 일단. 오늘 최고의 선수는 누굴지. 정우영 선수의 시선으로 본. 오늘의. 베스트 선수. 발표해 주십시오. 동현이 형이랑. 김동현. 동현이 형이랑. 김동현. 김동현. 형은. 지금 탈락자 먼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 탈락자예요? 아 진짜 페널티킥만 아니었으면. 뭐 킥이나 선방 부분에서. 좋았던 모습. 킥이나 선방이 너무 좋았다 오늘. 대박. 윤희펌 더러운 거 봐 오늘. 너무 열심히 뛰었어. 윤희펌이 다 이렇게 됐지. 김동현이랑. 현석이 형. 강현석. 오. 오. 김동현. 강현석. 아 부럽다. 뒤에서 엄청 많이 뛰어주고. 몸싸움적인 부분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한 플레이에. 감동을 먹어서. 아. 네. 자 직접 와서 사인 받으세요. 네. 70. 아 70. 야 사인 받습니다. 자 김동현 선수에겐 유니폼. 여기 여기 여기. 오늘의 MOM. 오늘의 MOM. 오늘의 MOM. 오늘의 MOM. 네. 형석. 반들이 보여줘야지. 보이게. 보이게. 짱. 자 우리 선수들에게. 마지막으로. 격려의 말씀. 이렇게 여기까. 멀은 길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또한 좋은 추억 맞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네. 다음에도 꼭 불러주시면은. 열심히. 우리빵. 우리빵. 네. 또 와요 또 와.